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근육량이 한 41세부터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44세. 근데 한국은 33세에요. 어? 왜 이렇게 일찍 감소를 해요? 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바디 완벽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바디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할 건데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약한 전류를 흘려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 지방 같은 경우에는 흐르지가 않아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내 몸에 전기를 흘려서 저항이 생기죠. 얼마큼이 근육인지 지방인지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확한가가 애매한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수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게 나와요. 지금 내 수분이 근육에 많은지 아니면 세포 사이에 많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봐봐요. 세포 내액, 근육과 지방, 여기 안에 수분이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세포 외액, 세포 외액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통 혈액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세포 사이사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포 사이사이가 세포 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알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수분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내가 왜 붓는지 혹은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대회를 나갈 때 수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짜게 먹으면 왜 부을 것 같아요? 짜게 먹으면? 생각을 해봐요. 짜게 먹으면 왜 부을까?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진다라고 하죠. 짜게 먹으면. 혈압이 높아졌어. 혈관에 수분 함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삼투압 때문에. 삼투압 때문에 이제 수분이 가서 혈압이 높아져. 그럼 생각해보면 혈액은 이제 혈액으로 수분이 몰리는데 왜... 그러니까 왜 붓죠? 왜? 단순히 혈액으로 수분이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혈압이 높아지면 수분이 다시 일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수분이 다시 이 간질 사이로, 세포 사이사이로 갑니다. 그러면 이 세포 사이사이로 갔던 수분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림프 순환으로 해서 돌아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짜게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간질액이 많아져. 그러면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요. 이 간질액 사이사이를 줄이려면 보통 이거는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회라든지 아니면 바디 프로필을 찍는데 그 전에 너무 컨디션을 혹사를 했어. 그렇다고 하면 로딩 밴딩이 뭐예요? 글리코겐이라든지 수분을 한번 로딩을 하는 거죠. 로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밴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분이 정체가 될 수 있어. 이제 림프 순환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분비, 수분비 가지고 이제 논문이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IFBB 선수들 대상으로 한 건데 이제 대회 2일 전, 대회 2일 전이랑 그 다음 대회날 해서 세포 내 수분량이랑 세포 외 수분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이런 것들도 이제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봤을 경우에는 뭐 결과는 조금 뻔하긴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세포 내, 세포 내, 근육 내 수분량이 증가를 해요. 근육 내 수분량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외 수분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간질액, 간질액 사이에 이제 수분이 쭉 줄어들어서 이제 스킨이 얇게 하고 그 다음에 세포 내, 근육의 수분을 이제 빵빵하게 이제 채우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체수분을, 체수분 측정을 활용을 하면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데 모든 인바디 기기가 뭐 이거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버전이 높은 인바디 기기들이 그러는데 그거는 이따가 또 추가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포 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육이잖아요. 근육과 지방인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근육 같은 경우에는 글리코겐을 보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글리코겐 1g당 수분을 3g씩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막바지로 갈수록 가끔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글리코겐이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근육의 수분이 줄어들어. 그러다 보면 어? 왜 이렇게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바디 믿지마. 눈바디를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바디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면 아 내가 지금 인바디 데이터가 점점점점 뭔가 이상하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혹은 수분이 지금 내가 많이 적거나 근육에 적거나 아니면 정체가 되어 있거나 이렇구나라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복 상태라든지 운동 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당연히 변수가 있죠. 아침 공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수분 보유량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바디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근육량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나와요. 그리고 근육량이 안 좋게 나온 만큼 체지방이 조금 높게 나오고 사실 인바디에서도 아침 공복을 이제 아침 공복 측정을 추천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운동 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베스트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과수화를 하거나 식사를 한 다음에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경우에는 또 좋지는 않아요. 과수화가 뭐냐면 이제 운동할 때 펌핑감이 중요하니까 수분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수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수분만 섭취를 한다고 하면 그 5% 정도밖에 과수화가 되지가 않아요. 별로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에 먹을 때 예를 들어서 1리터를 먹는다고 하면 50ml밖에 과수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수화가 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인바디 측정에 가장 베스트의 타이밍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의 타이밍은 식사 한 2, 3시간 후? 물론 그 이유가 조금 더 베스트이긴 해요. 사실 공복 상태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상황이 가장 베스트이긴 하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상황 그 상태가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사실 이게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바디가 결국에는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정확한 여러분들의 신체 상태에서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거는 조금 단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제대로 측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 운동 전에서 어느 정도 너무 과수화를 하지 말고 과수화도 시간당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운동 거의 서너 시간 그때부터 수분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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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충전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하면 조금 괜찮긴 해요. 그리고 인바디 데이터는 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근육량이 낮게 나오고 체지방이 높게 나오고 혹은 근육량이 높게 나오고 체지방이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운동 후죠. 운동 후에 굉장히 이제 좋게 나와요. 근육량도 높게 나오고 그 다음 체지방도 낮게 나오고 아까도 말했듯이 수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근육에 몰리니까 운동 후에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근육량이 낮고 체지방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바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가끔 말이 안 되게 갑자기 내가 다음에 측정을 했는데 근육량이 낮아져 그 다음 체지방이 확 높아져 그럼 이거는 인바디 데이터가 튄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이라든지 다 다음 날 이제 측정을 하시는 게 좋긴 좋은데 사실 조금 눈치 보이긴 해요. 헬스장 트레이너 쌤들이 인바디를 연속으로 측정을 하면 조금 눈치 보이긴 해서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봐주세요. 좀 봐주시면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바디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하고 다음에 측정을 했는데 인바디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와. 근육량도 확 증가를 했고 체지방도 낮아졌어. 이거 인바디 데이터 튄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운동을 처음 혹은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다음에 측정했을 때 갑이 좋게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상승 다이어트를 했나? 물론 처음 했다라고 하면 상승 다이어트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근육에 수분이 차면서 처음 이후 그러니까 딱 운동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있다가 측정을 하면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안 좋게 나오는 것 중 대표적인 게 생리 전기관이에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생리 전에는 잘 부어요. 여성분들이 근데 이게 부으면 갑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이 증가하고 근육량이 감소할 수가 있어. 근데 여성분들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리 전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잘 부어요. 붓는다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거울을 봤을 때 어? 나 왜 갑자기 왜 살쪄 보이지? 그리고 이때 생리 전에 막 식욕도 막 땡겨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붓고 그 다음에 인바디까지 측정을 했는데 갑이 엄청 안 좋게 나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막 쇼크 받고 그 다음에 막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안 좋게 나오고 아까도 말했듯이 글리코겐이 고갈된 경우 요런 경우에는 또 갑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어? 동면중이 그러면 글리코겐이 그 조금 그러니까 고갈이 되었다가 로딩하면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보디빌더 분들 그 데이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글리코겐을 로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트륨 섭취량을 같이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부어요. 그럼 부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순수하게 글리코겐만 그 로딩을 하면서 컨디션을 베스트로 가져가주려면 나트륨을 굉장히 그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때 글리코겐이 고갈이 될 때 평소에 염분은 2000을 먹었어요. 근데 이 염분의 농도로 똑같이 만약에 뭐 나 별로 안 짜게 먹었는데 근데 식사량만 높아져도 염분이 약간은 늘어나요. 왜냐하면 식품에 나트륨이 조금씩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3000, 4000이 된다고 하면 다음날 부으면 100% 부어요.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이제 부해지죠. 그래서 글리코겐이 고갈이 된 경우에는 갑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너무 짜게 먹은 다음날 이제 갑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부으면 부으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이제 뭐 너무 짜게 먹는다든지 이럴 때 인바디라든지 인바디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 인바디 기기마다 기기마다 이제 스펙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바디 기기의 스펙이 높아지면 어? 체지방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맞긴 맞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수분 수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보통 인바디가 970, 770, 57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이게 등급이고 이제 두 번째 자리가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380 그 다음에 280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8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 인바디 기기마다 이런 특이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270인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과 체지방류 그냥 인바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거를 이제 보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370부터는 부위별 근육량 그 다음에 570은 세포 외 수분비 그 다음에 770은 부위별 세포 외 수분비와 위상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엔드급은 부위별 위상각과 주파수별 위상각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근육량과 체지방률이라든지 뭐 부위별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 270이나 그 370으로도 충분을 해요. 근데 만약에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수분비라든지 아니면 뭐 위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570, 770, 970 이런 제품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정용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바디 회사의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소형화를 시켰어. 그래서 인바디 270을 소형화시킨 게 인바디 H20이에요. 그리고 370을 소형화시킨 게 요거예요. 근데 요거 부위별 근육량이 안 뜨더라고. 요거는. 스펙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임피던스 주파수를 얘도 이제 3개를 쓰고 얘는 2개를 써요. 근데 얘랑 얘랑 370이랑 얘랑은 조금 주파수가 다르긴 하는데 이제 스펙을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데 보통 헬스장에서 이런 기기를 갖다 두는 이유는 뭐 프린트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요렇게 이제 기기를 갖다 두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좀 헬스장에는 그 이제 여성 회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둔다라고 하면 조금 고가의 제품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는 세포의 수분비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뭐냐면 근육에 수분이 얼만큼 잘 있는지 혹은 밖에 이제 간지레기죠. 거기에 수분이 얼만큼 많이 있는지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분비가 그 인바디 데이터 보면 거기에 이제 570, 770, 970에서는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이 수치가 0.35 이하인 경우에는 근육의 수분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잘 발달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하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는 보지 않았어요. 특히 하체 같은 경우에는 0.34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종종 있긴 있거든요. 근데 상체는 조금 잘 안되더라고. 그리고 0.38에서 0.40 사이면 약간 부은 거예요. 약간 좀 부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0.4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부었다. 그러면 회원분들한테 좀 하체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폼롤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권해주는 게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따라서도 회원들한테 처방할 수 있는 것들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전 기간에 잘 부어요. 굉장히 잘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한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부상이라든지 상처를 입으면 우리가 약간 부어요. 이 수치가 약간 올라가요. 부상을 입으면. 근데 점점점점점 회복할수록 원상 수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고가의 장비를 예전부터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이제 오른팔에 오른팔이 이제 0.356 이었어요. 근데 부상을 입으니까 0.37 뭐 땡이 나왔어. 그러면 점점점점 회복을 할수록 이 수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복을 했는지 얼만큼 근육이 이제 많이 잘 괜찮아졌는지 붓기가 많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상으로 볼 수도 있죠. 예전베 musch 그리고 위삼각 위삼각 어떤 경우에는 세포막 건강한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막 두껍고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위삼각 높게 나와요. 그리고 세포막 막이 좀 무너져 있으면 얘가 낮게 나와요. 얘가 위상각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굉장히 고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비침습적이야. 말 그대로 주사라든지 바늘이라든지 번거롭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손잡이 잡고 서 있으면 측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세포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침습적으로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어르신분들 혹은 환자분들한테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위상각 데이터가 만약에 3.0에서 5.0 사이다. 그럼 영양결핌이나 근육감소증이에요. 안 좋은 거야. 그리고 5.0에서 6.0 사이면 정상적으로 양호한 거고 그리고 6.0에서 7.0이면 건강한 젊은 성인들이 6.0에서 7.0 사이가 나와요. 그리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 사이 이 정도 나오고 보통 이제 가끔 8.0 이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위상각으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바디 리포트 보고 이제 좀 마무리할 건데 인바디 리포트는 인바디가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요. 그래서 전 세계 전 세계에서 인바디 활용한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좀 통계를 만든 건데 좀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남성들의 근육량에 대한 데이터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근육량이 한 41세부터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44세. 근데 한국은 33세예요. 어? 왜 이렇게 1집 감소를 해요? 보통 근육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거나 식사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식단이 너무 부실해지거나 보통 그 둘 중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몬적인 분비는 호르몬적인 분비는 이렇게 이제 40대 중후반부터 감소가 돼요. 40대 중후반부터 감소되는 게 맞는데 33세 감소면 사실 좀 빠르긴 해요. 좀 빠르긴 해.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 이제 치여 산다든지 건강에 대해서 좀 놓기 시작하는 그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육량이 감소되면 감소될수록 삶의 퀄리티라든지 이제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30대 중반 이제 좀 꺾이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나이가 들었을 때 근육량의 1kg, 1kg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여성분들의 이제 바디팬, 체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증가해요. 다 증가, 증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감소해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높아요. 왜냐하면 그 한국 여성의 체지방률이 요쯤이에요. 여기예요. 일본이고 여기가 일본이고 여기는 한국 여성인데 그 조금 높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향이라든지 차이를 보이는 게 음... 근육량? 근육량의 좀 부재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소가 감소가 좀 더 저는 그러니까 가파라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부터 그런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좀 과체중 뭐 그런 것들에 너무 시달린 거 아닌가? 그래서 어린 나이때부터 좀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놓치다 보니까 아예 애시당초 스타트부터 좀 안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 한국 그런 초중고 학생들의 그런 과한 다이어트 좀 안 좋은 식습관 이런 것들도 좀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부모라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인바디 측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몸의 상태가 항상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바디 데이터를 믿지 못하겠다. 그냥 버리겠다. 그거는 저도 되게 싫어요. 그러면 뭘 보고 이제 뭐 처방이라든지 식사량이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뭘 보고 얘기를 할 건데 감각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뭐 눈바디 보고 어 너 좀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밥 세 공기 먹으면 돼. 이거는 사실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눈바디도 사실 뭐 나쁜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 어느 정도의 이제 숙련자라든지 딱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쏨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